골든센츄리는 P.O.V에 위치한 기타 금융업체입니다. 골든센츄리는 2022년 4월 14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5.26% 상승한 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15일 대비 약 11.11%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6월 17일 673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12월 1일 312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6월 17일 1억 6,045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12월 17일 28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골든센츄리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3.61%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78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6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84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4월 1일 가장 많은 27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3월 22일 가장 많은 68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31.67%에서 약 35.16%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6월 16일 약 35.81% 최저 지분율은 2021년 5월 6일 약 30.44%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350억원이며 2015년 778억 대비 약 73.58%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311억원으로 2015년 199억 대비 약 55.54%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23.03%입니다. 순이익은 약 169억원으로 2015년 143억 대비 약 17.94%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2.57%입니다. 골든센츄리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4.16배이며 지난 2016년 10.59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60.73%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25배이며 지난 2016년 1.93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87.11%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5.3% ROE는 5.97%입니다. 골든센츄리의 시가 종액은 7.06억 2,94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999위 코스닥 종목 기준 1,193위 기타 금융업 기준 92위입니다. 매출액은 1,350억 5,12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116위 코스닥 종목 기준 4,67위 기타 금융업 기준 7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311억 47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557위 코스닥 종목 기준 186위 기타 금융업 기준 58위입니다. 순이익은 169억 7,59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728위 코스닥 종목 기준 309위 기타 금융업 기준 69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6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2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été 일부는 서en의 나라를 추정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지마시아 Pays 참우ol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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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 시계열 분석으로 심사해 강좌 autor badas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